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홍콩의 Gini 증권에 있는 아날리스트 선자지에 라는 사람이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금년 1, 2월 들어서 이번 질병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를 해서 중국의 전국 부동산 판매 실적이 8,500만 평방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도 35.9% 감소했다고 하고요. 중앤디찬의 수석 아날리스트 정 따웨이는 부동산 판매 부진이 이렇게 계속이 되면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적지 않은 수의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지난 3월 22일 저녁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 3위, 헝다가 작년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헝다는 이미 작년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일률 20% 이상 할인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 실적 악화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헝다는 금년 목표를 6,500위안으로 잡았는데 업계에서는 모두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현재 갚아야 할 채무 규모가 1조 4,5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업계의 채무 합계는 1조 4,600억 위안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채 규모가 적어도 금년 7월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부동산 기업들이 속출하는 것이죠. 인민법원의 권고에 따르면 금년 들어서 파산한 부동산 기업이 벌써 98개입니다. 이어서 중국 부동산 업계 1위, 완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완커가 3월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매출이 3678억 위안이 넘고 이익도 388억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완커의 경우에도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가 이미 옛날 같지는 않죠. 총재인 주조상에 따르면 2, 3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10억 위안이 감소를 했다고 하고 1, 4분기에 계약한 고객들 중에 지불을 제때 하지 못하고 체납하는 고객이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3만 9천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돈을 내지 못할 대금을 연체할 고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수중에 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3월 5일 부동산 지수가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의 주가 하락은 필연적인 거지만 기업의 주가가 하락이 되면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끌어온 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시 담보 채권의 한도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4월 중순에 중국의 금융전문가 시이송증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해외에다 발행한 채권, 그리고 부동산 신탁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4,600억 위안 규모가 된다는 것이고 금년 월간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계속 상승을 해서 작년보다 훨씬 높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 크릭데이터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95개의 전형적인 부동산 기업의 금년도 부채 규모는 5천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86조라는 규모입니다. 이미 해외의 자본은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중국 소호가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의해서 인수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인수 이야기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블랙스톤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중국의 대형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적어도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해줄 만한 조건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전과는 달리 국내 회사체 위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돈을 구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3월 4일에 타이어 그룹이 120억 위안 미만의 회사체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조 위에서의 지이툰한 여기서도 3월 17일에 88억 위안 규모의 어음을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8일에는 용성파장이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120억 위안 이내의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이 모두 부동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나마 내용이 건실하고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들 부동산 기업들의 경향 악화는 그대로 인원 감축이라는 실업사태로 이어지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기업 2위인 미궤윤, 3위인 헝다 모두 이미 작년부터 30%에서 35%에 이르는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땅에 밟히는 종이가 있어서 들어보면 미궤윤이나 헝다에서 잘린 직원들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화샤샹후라는 부동산 기업도 중국에서 50위 내에 들어가는 부동산 기업인데요. 직원들의 3분의 2를 감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한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1,4분기에 중국의 부동산 업체 상위 50위까지의 매출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적 악화로 주가가 폭락한 헝다가 그나마 이들 중에서는 매출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것은 아마도 작년부터 헝다가 실시하고 있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니까 임금 지불조차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농민공들이 소위 노가다 일을 하는데 보통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을 몇 달 단위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꽁토라고 불리우는 이 임부들의 두목격인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 돈으로 농민공들에게 급유를 주고 나중에 이 부동산 회사들에게 결제를 받죠. 그러나 이것도 보통 2, 3개월 정도이지 만일 그 이상 연체하게 되면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적 시기에 농민공들이 돈을 못 받는다 이러면 큰 일로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주놈하게 농민공들의 임금을 체부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고 말로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보장 농민공 공자 지불 빠오증 농민공 꽁즈즈후 타오리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엄격히 임금 체부를 적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서슬이 퍼른 모양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농민공들 체불 임금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이래저래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호구 제도를 개편을 해서 사실상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대해서 도시민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혹시 도시지역의 부동산 경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결코 싸지가 않고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대개 농민공인데 이 사람들 중에 도시에 있는 주택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처럼 상당한 버블이 팽창해 있는 가격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헝다, 비그의 웬, 전국적인 가격 할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신축 주택의 가격을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먼저 산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담보가치가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즉시 담보 가능 액수 차액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를 즉시 납부하지 못하면 은행은 이것을 채권으로 간주를 해서 그때부터 채무관리에 들어갑니다. 수개월 동안 독촉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지를 못하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회의에 있는 마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시정부에서는 부동산 판매에 있어서 등록된 가격보다 높게도 팔 수 없고 10% 이상 할인해서 팔 수도 없다고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만일 등록된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등기를 아예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강제로 막는 이유는 자명하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곧바로 가구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부 지역 선전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부동산 분양의 뜨거운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든가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지금 중국의 선전베이광 같은 곳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CCTV 같은 미디어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겁니다. 경기가 뜨거워질 겁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어긋나는 시그널이 돌아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은 지금 시장 반응이 뜨겁다는 부동산 뉴스를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국영기업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땅을 구매하는 그런 뉴스고 그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국영기업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죠. 게다가 이번 질병사태로 재정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더 큰 규모의 사회간접시설 투자 같은 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채권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죠. 간단히 말해서 돈이 절실한 겁니다.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 되면 토지를 사가는 기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간기업들이 지방정부의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영기업들이 백기사로 나서는 겁니다. 어차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거죠. 중앙에 있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나빠질 리가 없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계속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종의 여론전 내지는 선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활용을 해왔던 공주진 제도도 지금 재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만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도 고갈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중국이 새로 도입하는 개인파산법이 부동산을 염두에 둔 것일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팔려면 매우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제약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상장사들이 상장을 통해서 일시에 들어온 대규모의 자금을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을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두면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더 큰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법인을 매각할 때는 주식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이것이 다 편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 상장사의 40%가 적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주로 수출 위주의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몰려있는 심천 쪽이죠. 그러다 보니 심천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이 대폭 악화되고 있고 경영이 악화되니 자금의 압박이 오는 것이고 자금의 압박이 오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하니 오히려 자금줄을 역할을 했던 부동산이 여차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챔으로 변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 연대 보증을 하고 있는 개인도 함께 지옥의 길을 가야 되죠. 저는 그래서 개인 파산법이 전전해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중국의 부동산 폭락이 현실화될 가능성 점증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죠. 이미 평소에 하지 않던 선전전까지 동원되고 있는 걸 보면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우리 각자 모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